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금치김치 무섭게 매운맛, 금치파김치 미치게 매운맛, 그리고 실비김치입니다 밥은 솥밥이에요 이거는 콩나물국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물 콩나물 냉국 하...하...하... 콩나물 물은 적당분도 더 잘 먹으려면 식감도 내게 캬캬 치즉 오직 음식이 아주 좋았다 다 먹었다 이 음식은 너무 맛있다 그런 맛에 방금 먹은 영상이 너무 맛있다 입안에 러시아 쫄깃쫄깃 쫄깃쫄깃 어.. 를 너무 맛있어.. 블루베리 뼈 뼈 제가 좋아하는 치즈는 진짜 맛있어 이 치즈는 진짜 맛있게 잘 먹어야 했는데 아... 치즈가 딱딱하고 맛있다고 생각나요 치즈가 딱딱해요 치즈가 딱딱하니 치즈가 딱딱하고 치즈가 딱딱하니 치즈가 딱딱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정말 맛있어요 다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 회의는 정말 맛있엉 이 회의는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왜 이렇게 먹어야만 해도 맛있다 emotion 맛있고 맛있었지만 맛있게 먹어야만 보고있어요 진짜 잘 먹였어요 치킨이 너무 너무 고소해요 치킨이 정말 맛있어서 치킨이 너무 잘 먹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내가 처음 먹어보는 사과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아이가 너무 잘 어울린다 새우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제가 본 건 시도한 날이에요 이 날은 오늘 한 장을 먹으러 가득한 주인공 이 날은 한 장을 먹으러 가고 싶었거든요 부족한 주인공 내가 미치고 있었던 일이예요 그 날은 그래도 맛있게 먹으러 가고 싶었죠 쫄깃쫄깃 이쁘다 너무 더 싱싱해요 eş백 다 맞아 너무 맛있었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한입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물을 말아야겠어요 탱탱한odar 한입에 비교적을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이 너무 맵다 와,가도 내는 왜? , 정답 왼쪽, 나의 발 아대야 하... 제가 이제 먹으러 왔는데 마늘이 너무 좋아요 먹으러 왔는데 나는 이제 마늘을 먹으러 왔는데 내가 먹으러 왔는데 aming을 너무 먹고 싶어요 좋긴 해요 아니다 아니다 엄마는 뭘 먹으러 왔는지 아니다 아니다 간장과 라면을 먹을 때까지 될 수 있어요 대신 당면을 먹기 좋네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은 느낌 나는 아직도 절이 없어졌다 저의 시각으로는 계속 절이에요 다 먹으면 더 맛있다 내가 한 번만 더 먹을 수 있음 제가 한 번만 더 먹어야 하는거 같다 두 명은 드는 purely 매운 김치랑 킹밥이 너무 땡겨서 준비해봤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맵고 진짜 맛있었어요 더 이상 먹으면 속쓰릴까봐 이거는 나중에 먹을게요 밥도 먹기 편한데 옮겨서 다 먹을게요 더우니까 더 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